증권업계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상품의 가입자와 투자금이 빠르게 몰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7개 증권사의 중개형 ISA 상품가입 고객은 58만 명 수준으로 전월 대비 151% 증가했습니다. 또 유입 자금은 2월 말 62억 원 수준에서 3월 3146억 원, 4월 6900억 원가량으로 매달 30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중개형 ISA는 기존 ISA 통장과 다르게 주식 매매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받으며 주식 투자도 가능해 투자자들을 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